포항에서 오신 장조사님 오늘 4월 13일 오전 낚시가 잘 되니까 일찍 안가시고 오늘 낚시를 오전에 하고 집을 가신다고 철수길에 이렇게 또 사진을 넣어주셨어요 와 아름답네요 준척급들 아직 산란하기 전인가 봅니다 이렇게 많은 마리수를 1박을 하고 가시네요 군의이천에 바로 그 라인 되겠습니다 애써 잡으신 거예요 조금 도보해서 전투낚시로 한 거예요 참 좋아하셔서 출조하세요 와 좋아요 보기 좋아요 4월 13일 카톡 공고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위천위천입니다